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물학력평가 가형 수학 가형의 총평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청난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가형 시험은 보기에는 무난하게 잘 출제된 시험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무난하다 무난하다의 의미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무슨 무난함이냐 겨울방학 학습을 점검해 볼 만한 상당히 무난하고 좋은 시험이었다 내가 이 시험의 점수를 잘 못 받았잖아 그러면 뭔가 조금 점검할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크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에 최근 출제되었던 주제들을 잘 이렇게 좀 다지려고 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대표적으로 합성함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수능에 출제되었던 주요한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유형들을 또 내실 있게 잘 출제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능을 준비해 나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만큼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험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시험의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주요 번호 때 정답률이 좀 낮은 문항들의 특징이 다 있겠죠 선생님이 아까 무난하다고 얘기했지만 20번이나 21번은 좀 아쉬워요 사실 30번은 아주 훌륭한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의 측면에서 있잖아 좀 주의해야 되고 새겨야 될 지점이 있어 번호로 얘기하면요 26번이랑 28번이랑 29번이야 이 문항을 틀린 학생들 주목하세요 이 문항을 틀린 학생들 26번은 뭐였냐면 26번은 삼각함수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주기에 따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죠 정답률이 너무나죠 39%예요 약간 충격 받았습니다 자 39% 28번은 무슨 문제였냐면 복귀를 해보는 거죠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눈을 의심했어요 부피 정답률이 너무나져요 이게 47% 이건 의외입니다 47% 28번이를 안 푼 건가 부피를 구하는 문제 부피 계산에 아주 특징적인 어떤 포인트도 없어 계산이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주간식이랑 계산 틀리면 답이 없죠 계산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6, 7, 10% 정도 나왔어야 하는 문항이 아닌가 싶고요 29번인데 확통입니다 확통 확통인데 이거 확률 경우의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죠 확통 생활교육청 문제는 확통이 꽤 잘 나온다고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답률이 36% 나왔는데 29번 치고는 높은 정답률이긴 한데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하면 그렇게 정답률이 36%까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틀린 학생들에게 주목을 했는데 물론 그 앞에 틀린 문항들도 설명하거나 조언을 줄 게 많지만 여러분 이 세 개 틀린 사람에게는 이런 조언을 줄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함수야 요새 가장 쓰임새가 높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 문제집을 풀거나 공부를 하는데 삼각함수가 소스가 되는 문제가 나오면 열심히 풀으라고요 개념 적용하면서 소스가 별로 없어서 그래 중요하게 좀 생각해라 삼각함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주기나 그래프는 핵심이잖아요 낮아도 너무 낮다 삼각함수 너무 못한다 기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EBS라든지 우리가 보통 수학 공부할 때 약간 공부 좀 하게 되면 기출 우선으로 하니까 배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들이 있어 삼각함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온갖 소스를 많이 푸세요 삼각함수 자체가 워낙 기출 소스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삼각함수는 신경 좀 쓰자 너무했다 너무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부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부피는 미적분투 공부를 하다 만 것 같아 이게 미적분투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이런 성격을 보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확통의 맨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이 있거든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를 자꾸 미뤄 공부 좀 하다 중단 내가 뭐 할 만큼은 한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지 말자 미적분투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 좀 했을 텐데 부피는 개념만 한번 체크하고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지 뭐 이런 이래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그러면 해명이 안돼 47보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자 끝은 수능의 끝이 아니라 책의 끝까지 어떤 책이든 책의 끝까지 누락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빈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 지금 하세요 알겠지? 지금 바로 한다 자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나중에 또 이럴 걸 모비율에 관한 조금 포인트가 들어간 문제가 나타나거나 모평균 좀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면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면 안돼 개념 정리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책의 끝까지 하다가 에이 마지막에 그냥 흐지부지 이게 디심이 좀 부족한 거지 그런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통 미적과 기백 공부하느라고 사실상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알겠지? 이제라도 확통은요 기출이 가장 좋아 교육청 기출문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평가원 수능 기출부터 하세요 그리고는 27년 어느 시기에나 괜찮아 국가과학사에서 약간 배제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확통 이제 문제 좀 풀고 개념 정리는 겨울방학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못했다면 짧은 시간이 남아 통계 쪽이나 이 뒤쪽에 있죠? 통계 쪽에 개념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게 된다고 본격적으로 기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기출을 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에게 조언 드렸습니다 횡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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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번호 잖아요 뒷번호 그래서 이게 앞에 막 풀다가 내가 못 푸는 게 많이 생기니까 뒷번호 문제를 신경을 못 쓴 거 같아요 사실 그런 이유도 가장 큰 거 같아 앞에 막 열심히 풀다 그러니까 밸런스 시험 칠 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자 알겠죠? 밸런스는 뭐냐면 객관식 문제 중에 안 풀린 게 있을 수 있어 킬러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날 뭔가 조건을 하나 빨뜨려가지고 아니면 계산에 오류가 있는데 그걸 잘 못 찾고 자꾸 정답이 안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자꾸 매몰되면 뒷부분에 풀만한 문제인데 사실상 신경 써서 읽지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 분명히 다수가 있어요 알겠지? 육평대나 사흘교육청이나 육평대나 향후의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전과 후반전 주관식을 후반부 파트라고 하고요 앞에 객관식을 전반부 아니면 3등분 해도 되죠 전체적으로 풀이의 균형을 좀 맞추자 이 정도 정답률은 좀 과했던 것 같으니까 도달하지 못하고 어려운 게 아닐까 특히 29번은 29번이 가지는 번호가 주는 압박이 있잖아 뭐 30번은 그렇다 쳐도 그렇죠? 이런 전반적으로 앞에 막 신경 쓰다가 전반적인 밸런싱을 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한번 점검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야 수능 때 저렇게 되면 막 4점, 8점, 10점 이상 날아가요 알겠죠? 그런 점 신경 쓰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 점검을 다시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각 문학마다 아 내가 교훈을 얻을 만한 지점을 체크하고 그걸 꼼꼼히 체크한 후에 복습과 향후 문제풀이 공부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요 주요 대학 아주 주요 대학이 있지 주요 대학에 정시비중 높아졌고 수능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갈 거야 작년에 방향이 일정하게 턴 됐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수시로 가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수일수록 우리는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한방에 대학 가자 알겠죠? 자 또 만납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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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